해당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고 또 반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이 시설들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또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격리 시설에 머물 우리 교민들은 방역 원칙에 따라 14일간 1인 1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있고 식사도 도시락으로 개별 제공하는 만큼 방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교민들이 방 밖으로 나와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격리 시설 밖의 외출은 물론 외부인의 면회도 통제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격리 시설 내외부 이동을 통제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수용 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수용기간 중 격리 시설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시설별로 의료진을 배치하고 매일 두 차례 발열 검사를 진행하면서 감염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수용자를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성웅 음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